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연습생 최동하입니다 지금부터 국민프로듀스님들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 It's 머랭 time! 어? 몇 초? 몇 초? 사진 봤습니다 3, 2, 1, 성공 와! 쟤는 있는데 지금 소개하면 되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 국민프로듀스님들 이번에 팀미션으로 찾아뵙게 될 건데요 그동안 그동안 준비 많이 하면서 보여드릴 것도 참 많이 많고요 솔직히 이제 앞전에 1분 PR이랑 제 프로필 사진이 너무 못 나와가지고 조금 속상했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저 개인연습생 최동하 꼭 투표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남았나? 너무 빨리 춰버렸나 머랭을 진짜 제가 또 주된 파트가 보컬이고 노래도 국민프로듀스님들께 정말 보여주고 싶은 제 목소리를 정말 들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그래서 끝났다 어떻게 가면 되는 건가요?